재미있게 좀 진행을 하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어주신 내빈 여러분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열린 행복도시 힘찬 미래 도시 밀양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박의로 미장 시장님과 하지훈 여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시장님 네 분께서 고맙습니다. 멋진 밀양 감사합니다. 네 사모님께 둘이 사모님하고 둘이 오셨잖아요. 저부 두 분은 부부가 맞아요. 근데 두 분이 부부세요? 밀양은 이렇게 부부끼리 많이 오시잖아요. 이렇게 같이 붙어있으면 부부야. 떨어져 있으면 그건 안 좋은 사이예요. 왜냐면 남이 볼까봐 자꾸 떨어져있다가 이런 부분이에요. 여기 부부들 많이 오신 분들이 있다가 상을 제가 드릴 건데 사모님 모시고 이런 데 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밀양은 이렇게 부부끼리 시장님이 저렇게 차이가 좋으시니까 온 시민들이 다 이렇게 부부 동반에서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 네 분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밀양시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예 이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득 시의회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늘 저희 밀양시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최남기 시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자 시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아 빨간 목걸이가 아름다우십니다. 다음은 이상조 전 밀양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조 전 그 다음에 강판석 전 시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두원 반올림 섹스폰 동호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뒤에 예 이병구 부산 재즈 섹스폰 앙상블 어디 계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김성근 전 부산 지방경찰청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성영 섹스폰 아카데미 원장님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윤정일 전 민주평통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장병수 미나문화관광연구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키니끼 밀양로타리클럽 회장 외 회원분이 참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실은 시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오늘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또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귀하신 분들께 오신 분들 일일이 다 소개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 드리고요. 양해 말씀 드리고요.